아 진짜? 벌써? 벌써 9평이야? 벌써 9평이에요 여러분! 자,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학습법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벌써 9월달입니다. 와, 시간 진짜 빠르죠? 너무 덥고 습한 여름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눈 깜빡하니까 어?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학습법 막 이런 게 쏟아지잖아요. 제가 이 9월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뭐라고요? 비행기 활주로? 이 자동차 같은데? 아무튼 비행기 활주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활주로 얘기를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너무 습해요. 너무 덥습니다. 촬영의 기준은 진짜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게 여름방학 특강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름방학 특강 기간 동안에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 우리 아이들이 추워요. 나는 시원한데. 그래서 너무 추워 보여서 좀 내릴게요. 올릴게요. 온도 올리고 에어컨을 좀 줄이면은 저는 온몸이 다 졌습니다. 저 수업 그냥 하지 않잖아요. 모르는구나. 제 수업을 안... 아니 그래서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제가 뭐 이거 그냥 하지... 얌전하게 하지 않거든요. 온몸이 다 졌습니다. 너무 습해요. 저도 강의 끝나고 나면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했습니까? 자, 휴가가 너무 가고 싶죠? 맞아요. 휴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올해는 참읍시다. 저도 어차피 지금 몇 년째 못 가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나니까 친구들의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저도 이제 대학교 친구들 단톡방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친구들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다들 이제 휴가 어디 가네 어디 가네 이러면서 막 올리더라고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다들 해외도 나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저는 뭐라고 하게 어, 나 수업 가야 되는데 너는 해외여행 가니? 나는 수업 가는데 어, 너는 가정여행 가니? 어, 나는 수업 가는데 그래서 대리만족하려고 사진 좀 보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 그 친구로부터 이제 활주로 사진을 받았거든 그 활주로 사진을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어... 아, 활주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해서 가지고 온 주제가 비행기 활주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해외여행이든 제주도든 비행기를 지금 당장 탈 수는 없잖아요.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럼 그걸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풍경사진을 갖고 왔을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행 얘기를 갖고 왔을까? 어, 그거 아닙니다. 근데 왜 하필 비행기 활주로일까? 잘 봐.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비행기가, 어? 지금 비행기가 바퀴가 안 보이지만 비행기가 갈 때 왜 공항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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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활주로를 딱 앞두고 나면은 점점 이제 이렇게 띵뚱 뭐, 마지막 때 매라고 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비행기를 하도 오래전에 사서 무슨 방송 나오는지 몰라. 나도 좀 태워줘. 그게 쭉 갈 거 아닙니까? 잘 봐. 활주로가 쭉 가면은 쭉 하고 이제 쭉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슈아악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려면 비행기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10km, 20km, 100km 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쭉 하고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일정 속도 이상을 탄력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여기서 자, 이륙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딨어. 진짜로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딨습니까? 여기서 도움낱길에서 점점 빨라지게 가다가 쭉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렇잖아. 활주로가 그런 거라고. 자, 우리 사람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사람 나오라. 얍! 처음엔 자, 뛰면 자, 뛸다. 뛸 준비해요. 자, 준비 후 후 후 후 띱니다. 점점 빨리 뛰죠. 점점 빨리 뛸다. 빨리 뛰고 와! 뛰어야 올라갈 거 아니야. 이해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목표하는 지점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현재 위치보다 낮은 곳을 목표로 두는 경우 거의 없잖아. 아, 나는 이쯤 하면 됐으니까 뭐 성적 좀 떨어뜨려 볼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 나는 이 정도면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나는 조금 더 못 살아볼까? 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항상 사람은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움답게 해서 속도를 계속 탄력받아서 올라가야 돼. 지금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9월달이 딱 이 지점쯤 됩니다. 이 지점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에 되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러분은 아, 선생님 저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되게 힘들어 아, 좀 안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지난 날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지난 날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럴걸? 저는 근데 진짜 공부 안 했는데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그 지난 날을 가지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 시간들이 되게 무의미한 시간으로 내가 만드는 거라고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았습니까? 이거 뭐 한참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서 아, 나 안 해. 포기하지 않았잖아. 지금 이 영상을 본다는 거는 어쨌든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끝까지 완전 할 거잖아요. 중간에 그만두고 도망갈 거 아니잖아.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갈 거 아니잖아. 그럼 올라가야 돼. 물론 누군가는 뛰다가 뛰다가 막 뛰어. 뛰는데 거기서 아, 나도 나 못해. 너무 힘들어. 하고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멈추면 멈춘데까지가 딱 여러분 그 결과값이에요. 그리고 이 멈춘데가 그동안 했던 게 다 보여지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 그 이 뭐라고 해? 한계치라고 하죠. 그 뭐라고 해?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안 나죠? 이걸 넘어서야 넘어서야 진짜 실력이 발휘가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제가 그래서 이 활주로 사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일정 속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비행기는 이륙하지 않아. 미륙을 못해. 잘 생각해봐. 활주로가 엄청 길잖아. 비행기라고 그 활주로 다 달리고 싶겠니? 그냥 당장 이륙 휑 하고 올라가고 싶잖아. 이륙하세요. 휑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는 왜 굳이 기름을 그렇게 쏟아가면서 달릴까? 속도가 어느 정도 도달해야만 이륙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공부에 한번 대입해봅시다. 한 번에 되는 건 없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지금 꼴에 강사라고 여러분보다 나이를 좀 많이 먹었다고 여기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겨. 웃긴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들을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 난 알잖아. 내가 아이들한테 뭐라 합니까? 나 참 잘 살아왔다고 얘기하거든.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참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동안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 힘든 과정을 참고 참고 참아서 달리기를 해야 돼. 아까 봤던 활주로처럼. 그래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진짜 포기하고 싶지만 운동에서 쓰는 용어로 이제 4점이라고 하자. 4점. 진짜 죽을 것 같아. 사실 것 같아. 근데 그걸 넘어서면 또 어느 순간 그거를 극복해서 한다는 게 올라간다고요. 어?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여기 구평을 앞두고 있는 지금 뜨거운 여름 여기가 끝까지 가야 되고 더 빠르게 달려야 되고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캐스트들이나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를 잘 돌아보시면 저는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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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거의 안 합니다. 진짜로. 부득이하게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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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면 나 뭐라고 하게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런 말에서 진짜 미안한데 하고 이제 전제를 깔고 해요. 마찬가지야. 제가 원래 공부 얘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여긴 학습 사이트야. 여기는 메가스터디야.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야. 그리고 그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본다면 나는 9월달 평가하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를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영상을 보는 이 시점에는 진짜 끝까지 달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냥 뛰는 거 말고 탄력받아서 아까 올라가는 거 맞죠? 진짜 이제부터는 속도를 올려서 막 올리는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더 몰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달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몰입하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보통은 조금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뜨거운 여름시절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런 이 시점에는 날씨나 이런 거에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너무 습해 너무 더워 내가 냉방병 걸려서 핑계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거기서 조금 흐트러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에 반해서 나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꾸준하게 나가는 친구들이 여기서 더욱더 집중되는 거예요. 더욱더 이제 뭐라고 해? 빛을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더욱더 몰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한계로 모르라는 거 아니야? 저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잠줄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일과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하라고 얘기한 거지 잠을 줄이거나 더 많은 걸 공부해야지 하면서 막 벌리거나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야? 하셨죠? 할 수 있는 그 일과 시간에 몰입하고 끝까지 스퍼트를 올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해서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학습법 얘기를 살짝만 덧붙여 볼게요.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한국사를 안 했다. 근데 수능 필수 과목이잖아.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선생님 나중에 뭐 미루고 하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한국사는 내가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저의 커리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즐거운 개념 강좌가 24강으로 완강됐고요. 반가움 압축특강이 9강으로 완강이 됐고요.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이거 이거 이미 끝났으니까 고마웅 3시간 파이널 파이널 강좌가 요게 8월 말에 오픈이 됩니다.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오픈이 돼요. 한 일주일 전에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3강 딱 3시간만 빌려주면 돼요. 딱 3시간 3시간이면 됩니다. 물론 60분 60분 60분은 아니고요. 63분 62분 64분 뭐 이런 식이야. 그 정도는 이해해주세요. 해서 딱 3시간이면 되니까 요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다. 아직까지 내가 한국사를 하지 않았다. 여름방학 때 저와 함께 현장에서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요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선생님 저 완전 노베이스인데요. 근데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베이스가 보통 3, 4등급을 자꾸 노베이스라고 하더라고. 아니야. 완전 노베이스는 진짜 7등급, 8등급 완전 밑에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들으면 너무 빠르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뭘 하면 된다? 9강짜리 들으시면 돼요. 개념 강좌 너무 많아. 지금 이 시점에 개념 강좌 듣는 건 조금 시간 아까워.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난 완전 노베이스다. 5등급도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앞쪽 강의를 통해서 조금 판서하는 내용과 함께 따라가시고 나는 그래도 3, 4등급에서 이렇게 진동을 한다. 한 번은 정리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한국사 자 그리고 공부하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집중 안 될 때 뭐 공부하다가 자꾸 막 멍 때릴 때 그냥 공부하다가 몰입하라고 분명히 웅쌤이 막 몰입하라고 했는데 막 김종인 의사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허허 이런 때 있잖아요. 뭔가 멍 할 때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그랬거든. 피크집 안 되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랬거든요. 그럴 때 잠시 쉬고 싶은데 마냥 딴짓 하긴 조금 눈치 보이고 뭔가 뒤에서 누가 보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뭘 하면 되겠다? 두둥 대한중운 외전 대웅전 크으으 도움돼요? 도움됩니다. 수능 한국사를 공부할 때 만주주인 고구려 삼국시대가 열 편으로 후삼국시대 해서 고려 초기까지가 열 편으로 미스터 션샤인 어이구 이거 안 고쳤네? 미스터 션샤인 개항기가 총 14개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개항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수능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를 넣어놨으니까 어? 도움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보라고까지 강요하진 않을게. 다만 이동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런 걸 통해서 짬짬이 보면은 분명히 수능학사에 도움이 됩니다. 됐죠? 한국사 됐고요. 다음 소속과목 참 이게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아까 한국사는 뭐라고 그랬어? 필수과목 한국사. 아닌데 이거 너무 소속과목이에요. 더 줄었죠? 더 줄었어요. 큰일났네 우리 동세사. 통합사회로 바뀌면 역사가 사라지는데 어떡하지? 자 아무튼 끝까지 힘냅시다. 지금 반강 압축특강을 진행 중에 있어요. 촬영의 기준이 아직 여름방학 안 끝났거든 촬영의 기준. 이제 현장에서 압축특강을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 특강으로 총 4주 동안 합니다. 동아시아사는 12강으로 전 범위가 끝나고요. 세계사는 총 16강. 현장에서 12강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럼 나머지 4강은 뭐다? 중국사 3개. 일본사나는 이미 촬영해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사전 촬영으로 이미 끝났어요. 이미 중국사랑 일본사랑 끝났어. 그리고 서양사, 서아시아사, 인도사가 지금 현장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마찬가지 듣지 않으셨던 분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압축특강은 진짜 진짜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영상을 혹시나 보고 있다면 동세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요. OT라도 한번 보세요. 제가 교재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내가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 사람인데 내가 세계사를 선택하는 사람인데 너무 이제 정보 양이 정보 양은 많은데 컨텐츠는 적죠. 동세사가 고인물 대잔치라고 하고요. 컨텐츠는 굉장히 적습니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출판사나 인원에서 많이 안 나와. 소수 과목이잖아. 그럼 그 소수의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압축특강은 굉장히 효율성을 따지는 강자입니다. 해서 짧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좀 단거나 시키거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강력 추천한다. 말씀드리고 다음 9월달이 되면요. 주제특강이라고 해서 주제사만 봐요. 기존에 이런 강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볼래? 주제별로 하는 거야. 총 9강으로 할 건데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사 지도로 보는 세계사 조약으로 보는 동아시아사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이런 식으로 딱 주제를 적용해놓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특히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과정에 영국사가 여기 흐트러져 있잖아. 영국만 싹 다 뽑아서 영국만 따로 정리합니다. 교육과정이 영국 나오다가 다른 거 나오다가 또 영국 나오잖아. 그걸 싹 다 해체해서 영국만 따로 프랑스만 따로 독일만 따로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묶어서 하는 이 특강이 있는데 여기는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과 지도소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좀 어려운 내용 완전 지역적인 내용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학습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 커리를 3주 커리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장이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자습관이라고 하는 바자관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수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확정되면 제가 오토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파이널도 마찬가지야 10월 초에서 10월 말까지 종강 예정으로 하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계획은 이렇게 짰습니다. 10강으로 짰는데 어차피 하루에 3강이 나오잖아. 아니야. 2강씩 나와. 2강씩 해서 총 5주 동안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현장이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변경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제한 엔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파이너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반기 커리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비행기 활주로는 이미 지났어. 이제 마지막 스포트 올릴 때야. 어? 이제 마지막 스포트 올릴 때예요. 지치고 힘든 시기니까 이게 기회인 거야. 잘 생각해봐.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주저앉고 이제 자꾸 느슨해지는 이 타이밍이 진짜 기회인 거예요. 더 빠르게 더 몰입해서 끝까지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공부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미안한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꼭 잘 받아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긍정의 힘 강력당에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서디 김종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